안녕하세요.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. 문제는 총 5문제이고 다른 그림 3곳을 90초 동안 찾아주세요.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첫 번째, 스텝 1! 스텝 2! 스텝 2!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두 번째, 탭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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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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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모든 문제를 다 찾으셨어요.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